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냥 이럴거면 그냥 피지 않아요 아 그럴까봐 이렇게 오해 받으면 그냥 피는게 나을수도 있어 내가 한번 도전해볼게 얘들아 너네 덕분에 내가 담배를 핀다 나쁘지 않으셔도 그러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담양이 친구 생겨서 죽겠다 아 이 담양도 와가지고 갑자기 옥상 갔다오더니 언니 왜 나랑 마땅 안 펴줘 이러고 오는거야 아 미쳐버리겠네 이 정도면 펴도 뭘 안할 듯 아니 피는걸 애초에 뭐라고 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야? 응